엄마 이거 또 먹어요, 엄마 또 먹어요 엄마 또 먹여주세요, 맛있다, 로아가 먹여주니까 맛있다 엄마 왜 나만 흘려요? 엄마가 공주 아니었어요? 나 마녀였어요? 아니, 너 공주야 근데 왜 나한테 자꾸 흘려요? 흘릴 수도 있잖아, 실수해도 괜찮잖아, 로아야 아니, 엄마 이거 먹어요 아이고, 혼났네, 아저씨가 우와, 그런데 먹여줄 때는 엄마를 보고 먹여줘야지 안 보고 이렇게 먹여주니까 엄마가 엉뚱한 데로 들어가잖아, 팥빙수가 엄마를 보고 다시 한번 입에다 잘 넣어줄 수 있겠어? 대신 빙수로 한번 말대로 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 저게 완전 개그라고, 태그잖아 나 여기서부터 숟가락을 들고 애들은 저렇게 순수해 잘 넣어주자 다시 한번 엄마 떨어지겠다, 로아야 똑바로 먹어주네요 아, 귀여워 고마워 맛있다, 로아가 먹여주니까 맛있다, 로아가 먹여주니까 맛있다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어머, 어머야 할머니 딸은 누구야? 어렵다, 할머니 딸은 누구야? 맞아, 이런 거 할머니 딸은 누구야? 페리 엄마나, 엄마나 그럼 이모, 이모는? 도우미 아, 이모는 로아는 누구 딸인데? 도윤이 도윤이 바로, 바로, 바로 도윤이 딩동댕동 진짜 알았다 진짜 알았다 로아가 가르쳐 도윤이 도윤이 도윤진 도윤진 저윤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